9주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변수 미적분학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학습했냐면 우리가 벡타 방정식의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편도함수 그래디언트 해시안 그리고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등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공간 기하에서 벡타를 R3상에서의 평면을 그리는 것 또 내적과 외적을 구하는 것 그래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 벡타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 벡타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의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 즉 접선 벡타를 다음과 같이 그렸고요 이렇게 Xt를 정의해주고 이 벡타 함수 R of t를 정의한 후에 각각의 파셜 드리버티브를 구해서 그래서 R' of t를 구한 다음에 이 4분의 파이점에서의 기울기를 여기서 구해서 접선을 표현해줬습니다 또 이 벡타 방정식의 길이를 적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줬고 그 다음에 편도함수 그래디언트에서 이렇게 이 벡타 함수가 있을 때 F가 X에 대한 도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리미트를 구하고 F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GY FY를 다음과 같이 구했고요 그것의 의미가 FX는 이 점에서 X축과 평행한 이 평면에 대한 이 기울기를 구한 거고 FY는 Y축과 평행인 이 평면에서의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편도함수를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주고 FX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라 FY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라 그래서 편도함수를 구했고요 같은 식으로 2개 편도함수를 또 3개 편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XY와 FYX가 같아질 조건은 이 둘 다가 연속 함수이기만 된다는 간단한 조건이었고 그리고 함수 FXY가 주어질 때 2개 편도함수는 F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라 F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또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또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 4개를 각각 구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룰 그 도함수를 G가 F over XY인데 XY가 각각 시간 T에 대응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DG, DT를 다음과 같이 체인룰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고요 그래서 실제 예를 주고 DG, DT를 DG, DU, DG, DV를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라운드 G, 라운드 U죠 그 다음에 방향도 함수를 정의했고 그래디언트와 해시연을 정의했습니다 방향도 함수는 내적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그래디언트는 각각의 파셜 드리버티브를 구해서 그걸로 만든 벡타고요 델타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개 편도 함수들을 다 구해서 그러면 N, N 이렇게 2 변수 함수인 경우에 4개가 있고 그걸로 2x2 행렬을 만든 것을 델타 스퀘어라고 쓰고 F의 해시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N 변수를 갖는 함수 F에 대해서 그 파셜 드리버티브를 만든 벡타를 그래디언트 F라고 하고 또 이게 편도 함수들로 만든 N2 개만큼 있죠 그걸로 만든 NxN 행렬을 델타 스퀘어라고 해서 F의 해시안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방향도 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DUF는 F의 그래디언트와 단위 벡타인 U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함수를 주고 어떤 점에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그래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점에서의 그래디언트와 U와의 dot product를 구하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정리를 간단히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도함수를 구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디언트를 구해야 되고요 이 F에르마의 임계점 정리 때문에 이 극대 극소가 되는 값은 항상 그래디언트 equal 0이 되니까 먼저 그래디언트 equal 0이 되는 점 즉 임계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그 점이 극대냐 극소냐 또는 최대냐 최소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다변수 함수가 주어지면 F점 그래디언트 가로로 그래디언트를 구하고 equal 0이라고 놓아서 그래서 그 임계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있고 이 함수의 경우에는 네 개의 임계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스 이 개의 편도 함수들을 이용해서 해시한 매틱스를 만들면 우리가 2차 형식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하여 극대 극소 안장점을 극대 극소 판정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배웠던 방법보다 훨씬 어드번스된 그런 eigen 밸류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면 먼저 임계점을 구하고 그 임계점에서의 해시한 행렬을 구해서 해시한 행렬이 그 점에서 고유값이 모두 0보다 크면 극소값 고유값이 모두 0보다 작으면 극대값 또 고유값이 0과 음량이 섞여 있으면 그러면 새들 포인트 안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유값이 모두 0보다 크니까 우리가 극소값을 갖고 이 점에서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새들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코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이 경사하강법 이 주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실습을 해 보시면 이 실습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알고리즘과 코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도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학습한 내용들을 복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